여기 찍는 것도 배워야지 나랑 같이 가야돼 노인들 저거는 잘했다 저거 안되네 엉터리네 근데 다 나가게 해놨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염배가 다 비슷해 그니까 그냥 두말없이 어 알았어 내 주머니 있어서 갖고 올 거 그랬어 여기 주머니 있어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인천 가자 체크해지를 않게 못 모르고 창이가 그러는 바람에 한번 더 얼른 또 들었어 뭐 지하철 구경도 재밌잖아 이런 거지 뭐 아 있다는 건 알아도 자세히 해주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노인들 손잡고 이렇게 둘이 딱 손잡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있거든 따로 다니는 거거든 엄마 조심해 하고 그냥 엄마 뒤에 조심해 막 그러는데 아우 참 발도 이쁘네 누가 이렇게 찍어줘 지하철 타고 양평까지 가 봐야 돼 끼워야지 춘천 춘천 춘천까지 지하철이 가? 응 거 가자 한번 춘천 가서 늑갈비 먹고 바람쇠 먹고 알았어 다음번에 인천 춘천 지하철로 가는 곳은 다 가 추어진가루 레벡 mist think toda